호르몬도 사춘기 이후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떨어져가면서 사람은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노화의 출발은 호르몬이 떨어지면서부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남성들이 남성답게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남성 건강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40대 후에는 매년 검진 때 추가적으로 비뇨기과 검진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